자 그러면 길을 최근에 잃어버리신 분이 누구신가요? 다 한 번씩 잃어버리지 않나요? 제가 먼저 할게요 일방통행 아니죠? 네 제가 다리를 건너다 왔습니다 최근에 또 저랑 건너집니다 그 이후로 또 건너왔어요 자 반지 반지 여기 있네요 네 제가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? 하나 아 주사위 굴려야죠 1은 나오겠죠 4 1 2 5 3 아하 여기 하나 있군요 네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서 3 도전해보세요 그럼요 최단골에 가야되요 아하 이거 어떻게 가지 여기 있는데 3 두 분은 멋있네요 아하하하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3 저도 어느 쪽으로는 한 번 가볼까요? 하나 처음엔 운이기 때문에 아 아 지금 남의 거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이거 넷 하나 둘 여기까지 되죠? 셋 오 아 다 막혔어 다 막혔어 어떻게 돌아와야 돼? 둘 일단 하나 둘 눈앞에 있는데 먹지 못하고 있어요 셋 셋 어떤 거지? 셋 오와 이야 이거 쉽지 않네요 둘 이 와중에 둘이에요? 네 이 와중에 둘 제가 아까 이쪽으로 갔었죠? 아니요 이쪽으로 갔었죠 저야말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둘, 하나, 둘 나 어디로 가 완전 돌아가야 돼 둘, 하나, 둘 과연 이 앞에 있을 것인가 둘, 하나, 둘 우리 한 개만 먹으면 이기는 걸로 해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셋 이쪽으로 아까 갔었는데 일로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요? 네 하나, 둘 박쥐, 박쥐 다 막혔을 수 셋 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, 둘 그치? 곧장 부엉이 아 부엉이 아 역시 욕심을 부리면 안 된 사람이 욕심이 자 저 이제 갑니다 셋 바로 아 아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걸 뽑으시면 되죠 이렇게 계속 뽑으면 뭐 나왔어요? 초가 나왔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네 한 번 더 해봐요 또 자에 가깝다고 또 다음 사람은 다음 사람은 다음 사람 하시면 되죠 셋 셋 하나 둘 아 여기까지는 괜찮네요 그럼 떨어지기 직전으로 가는 거예요? 아니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진짜요? 하나 이 와중에 하나 박쥐 저는 꽃 꽃 부엉이 부엉이 올빼미네 올빼미 아 꽃으로 가야되네 둘 둘 둘 하나 여기 얘죠? 네네 하나 둘 여기까지 괜찮아요 둘 설마 또 이렇게 돼서 아하 코앞에서 놓치네요 딱소리가 나네요 이게 네 네 보라님 둘 둘 모자 까진 가야죠 그쵸 음 둘 제가 지금 이렇게 와서 네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아 그렇구나 둘 이 머리가 나쁘면 고생해 진짜 둘 어 하세요? 보라님 눈앞에 왔습니다 셋 기회입니다 한 번에 먹을 수 있게 아까 부엉이 쪽으로 안 가고 꽃 쪽으로 오면 될 것 같아요 박지까지는 괜찮았잖아요 하나 막혔으면 완전 돌아가야 되는데 아 사방이 막혔는데 사방이 하나 이 와중에 하나 아까 반지까지 괜찮았고 아까 일로 가서 안됐죠 버섯으로 가서 안됐어요 몰라요 각자 자기 하고싶은 말 하고 있어요 지금 버섯으로 갔다고요 우리 주니어들 각자 하고싶은 말 아까 나뭇잎으로 갔나 본데 둘 다 막혔을 수도 있어요 둘 과연 꽃꽃 버섯이냐 꽃이냐 꽃이죠 어 떨어졌어요 여기 왔는데 여기가 떨어졌잖아요 여기가 막혀있었던거죠 제가 하면 안될까요 넷 하나 둘 셋 안 돼요 안 돼요 돌아가야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돌아가야돼요 네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와 꽃이로 가 꽃이로 가 꽃이로 가요 잠깐 하나 둘 어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나 어디로 가야돼요 나 어디로 가야돼요 하나 날 어디로 가야돼요 하셨어요 네 저 하나 했어요 둘 둘 하나 둘 와 자 이제 뽑고 끝내죠 뭐 여기서 이런식으로 얘를 다섯개 모으면 승리인데 우리 좀 쉽게 이렇게 자 그렇죠 이런식으로 하는데 어린아이들과 할 때는 당연히 당연히 아시겠지만 요거 개수를 줄여서 하면 더 좋겠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개수를 줄이면 뭐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설명서에도 나왔는데 뭐 이런식으로 미로를 만드세요 이런것도 나와있어요 보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네 마치겠습니다